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양국 중국 일본 문제를 함께 살펴봤는데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 오랜만에 이제 yes24를 들어가 보니까 아주 짧게 평가한 평점들이 있더라고요. 이 도둑놈들 1권을 읽고 부정선거로 인해 사회의 모든 것이 무너져버렸습니다. 대명천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글을 남기셨고 저는 읽어보고 평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욕하는 것도 있습니다. 한심한 내용 IT와 소프트웨어 지식이 없는 올드한 보따리 장사의 자기절규 이분은 IT나 소프트웨어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별 득표수만 잘 연구하면 IT와 소프트웨어 별다른 그런 지식이 없더라도 선거 사기지를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까? 선거의 비리를 밝힌 책 감사합니다. 박사 타이틀이 아깝습니다. 이런 사람들 아주 노골적으로냐고 책을 구매했습니다. 의욕은 넘어차고 넘치는 증거들 지난 수십만 명의 블랙 시위 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 가운데 표군수가 적기 때문에 단정적인 표현을 쓸 수 없지만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 첫 번째 선거 사기로 인해서 사회의 모든 것이 무너져버렸습니다. 밝은 하늘 아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내 노후와 직결된 문제고 자식들의 앞날과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심각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업자득입니다. 앞으로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나라가 어려워지면 국민들도 그렇게 뭐죠? 삿대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들도 저마다 자기가 맡은 몫을 다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자업자득입니다. 자업자득. 아주 냉정하지만 너무나 겁난 이야기죠. 조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선거 조작에 대해 피해자인 국민의힘은 왜 침묵하는 것일까요? 뭐가 구리인 것이 있겠습니까? 이 책을 읽지도 않고 댓글 쓰는 사람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꼭 읽어야만 됩니다. 10년 후 한국이란 책으로 한국을 예견했던 작가입니다. 부정선거로 추정되는 너무 희한한 데이터를 과거로 분석한 위대한 책입니다. 책을 아주 정확하게 보셨네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선거는 어떤 신출 기묘한 방법을 쓰더라도 선거는 마지막에 딱 뭐를 만져야 되는 거 아니까 후보별 덕표수를 만져야 됩니다. 그 후보별 덕표수를 만지지 않고 선거 사기를 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선거로 추정되는 너무 희한한 데이터를 과거로 분석한 위대한 책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냥 이번에 나온 도덕놈들 시리즈 1권 그리고 이제 2월 13일 다음 주 월요일 날 두 권이 나온 것은 3구 대통령 선거를 분석한 3구 대선 무엇을 훔쳤나 어떻게 훔쳤나 어떤 짓을 했나라는 책은 아주 간단하게 이름을 요약하면 뭔 거 아니까 후보별 덕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도덕질한 것을 다 찾아낸 거 아닙니까 도덕질을 발견한 거죠. 도덕질을 입증한 겁니다. 뭘 이용해 가지고 선관위가 발표한 최종 후보별 덕표수를 가지고 입증을 한 거죠. 그렇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발표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서 말을 할 건데 자기들이 발표한 것을 말입니까 숫자 덩어리를 분석해 가지고 발표를 했으니까 할 이야기 없는 거죠. 정말 정확하게 보셨네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공병호 작가님 유투를 보면 모두 근거와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나라인데 선거 데이터를 그렇게 조작해도 아무도 항의도 안 하고 정신들이 없는 거죠. 다음에 나라가 참 어렵게 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 사기로 추정되는 너무 희한한 데이터를 과학으로 분석한 위대한 책입니다. 판매고가 예상보다도 좀 낮은 편입니다. 그게 한국에 지금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거 문제에 대한 인식인 거죠. 판매고가 낮기 때문에 제가 고민하는 게 아니고 이야 이거 참 이 나라 수준이라는 거가 이 사람들이 진짜 자식들하고 참 고생을 많이 하겠구나.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이렇게 뭡니까 관심 없이 바라보니까 얼마나 앞으로 고생길에 고생을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이제 보니까 샀다. 진실이 거짓을 잡는 순간이 시작된다. 집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세상에 관심을 받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예스24를 한번 들어가 가지고 한 줄 그는 소평을 남기신 분이라 글을 봤는데 뭐 이 정도네. 여러분 이게 참 있죠. 이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들이 발표한 거대한 숫자 덩어리 후보가 얻은 득표수를 누구도 분석하리라고는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여러분 중앙선관련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게 되면 3구 대선 종로구 데이터 3구 대선 성동구 데이터 3구 대선 서초구 데이터 굉장히 복잡합니다. 후보별로 이름이 있고 그 밑에 관내 사전 제외국민 동별로 관내 사전 당일 투표 관내 사전 당일 투표 있기 때문에 엑셀 파일로 굉장히 큰 파일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아무도 뭡니까 그거 이런 분석한다 하면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걸 분석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심을 했던 겁니다. 그냥 국민의힘 후보한테서 한 25% 빼앗아가지고 민주당 후보에게 더해 주더라도 이 사람들은 아무 그냥 감각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전국의 모든 선거구로 해서 다 뭡니까 초를 만진 겁니다. 그렇게 만진 자료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로 발표가 된 겁니다. 그거를 발표로 안 했으면 영원히 묻혔을 겁니다. 그거를 발표로 한 겁니다. 그 발표한 자료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어느 분이 그걸 분석하기 시작했습니까 저 지방에 사시는 낮에는 생업하시고 밤에 날밤을 세워가 여러분 그 데이터를 다 분석한 거 아닙니까 그걸 분석해가 여러분들 분석 보고서의 총괄 보고서가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쳐나게 총괄 보고서입니다. 2월 13일부터 예 각론이 나옵니다. 개별 보고서 2월 13일날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두 권이 나오고 3월 10일 정도의 이름들 지방선거에 두 권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5월달에 4.15 총선에 대해서 두 권이 나올 겁니다. 네 뭐 뻥을 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뭔고 하니까 그냥 대한민국의 세금 먹고 사는 선거 사물을 담당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식적인 후보가 얻은 득표소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그 후보별 득표 자료가 모두가 뭡니까 조작됐다는 것을 찾아내서 발표한 겁니다. 그거를 재야 전문가가 분석했는데 여기에 있는 공병우라는 사람이 20대 경제학 학위를 하면서 수학으로 훈련받고 그 다음에 이런 한 20년간 책을 한 100권 정도 썼으니까 책 쓰는 기술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숫자를 딱 보니까 이 자식들 이것들이 미쳤나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모든 작업들이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가지고 2022년 지방선거까지가 작업이 다 종결된 게 11월 중순입니다. 제가 1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40일 정도 마치고 중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책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3년 만에 유튜브를 시작하고 3년 만에 책을 썼는데 책을 쓰는 기술은 자동차 운전하는 거나 자전거 운전하는 것처럼 잊혀지지가 않더군요. 젊은 날 워낙 책을 많이 써놓으니까 그걸가 때리 쓴 겁니다. 그 쓴 것이 여러분 읽으니 도덕놈들일 겁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딱 책을 듣고 여는 순간 뭡니까 호흡이 가빠지면서 끝까지 읽을 겁니다. 왜? 작가가 글을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 결론이 뭡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선거 데이터가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2년 지방선거까지 대부분 다 조작됐다는 겁니다. 표를 만들은 겁니다. 득표 숫자를 표를 만들어 가지고 마치 투표자들이 던진 득표수처럼 그렇게 포장을 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국민들이 사서 읽어야 되죠. 남나라가 아니고 자기 나라니까 뭐 안 읽을 수도 있습니다. 노예로 살려면 노예로 살려면 읽지 않아도 관계없는 거죠. 노예로 안 살려면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서점에서 팔린 속도를 보게 되면 노예로 살기로 시작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조선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조선사람은 다 시민들이었으니까 시민이 없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도자를 뽑는 시민이 그래서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다 고생하겠다 국민들이 자업자득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잘못되면 울고불고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인생은 쿨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공병원은 사람은 40대 50대가 해야 될 일을 아까 젊은 친구들이 무슨 올드보이 그래 올드보이다 난 육체적으로 올드보이지만 정신 하나는 너거보다 훨씬 더 젊다 그래도 여전히 기백이 있고 활기가 있고 올바름에 대한 열정이 있고 정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기백이 있는 겁니다. 지금 30대 40대 50대 놈들하고 내하고 대결하는 놈들이 누가 있습니까 너희가 한마디라도 뭡니까 선거사기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 뭐 이유를 대려면 다 많겠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젊음이라는 것은 얼굴에 있는 그런 주름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 가슴 속을 봐야 되는 거죠 새파란 젊은 친구들이 선거를 도덕질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고함을 치고 까불고 신문방송에서 온갖 정도는 뭡니까 거짓과 윗선을 부리는 것을 보면서도 이준석이 하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애가 나이가 38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올해 63이죠 나이라 차려면 어마어마한 나이 찹니다. 그러나 내가 훨씬 젊지 않습니까 예전히 기백이 있고 오름에 대한 여러분 열정이 있고 비용과 여러분들 무슨 박해를 무릅석으로 와도 옳은 것을 밝혀내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 사람의 어떤 의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얼굴에 주름 몇 개를 가지고 늙은 친구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인생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이야기죠 자욱자득인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